서리 얘기를 해줘요. 송이 서리 해봤어요? 어떤거? 송이 송이? 송이버섯? 우리 자연산 송이를 많이 먹었죠 잔디귀에 심어서? 아니요 아니요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가을철 되면 송이 서리를 해요 아 송이 노코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종교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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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가 형 저는 음악을 취미밴드로 하는데 질이 먼저일까요? 잘이 먼저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가 뜨세요? 뭐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알아야죠 감독님은 뭐 같으세요? 저도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 질문 받자마자 잘이 먼저인가? 고민을 하다가 30분 뒤에 답을 줄게 라고 30분 뒤에 전화해서 즐기려면 잘해야 되고 잘이려면 즐겨야지 뭐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가만히 듣더니 아 맞네요 알겠습니다 끊더라고요 속초 뺐는데요 미용실 원장이에요 원장인데 수컷이라는 꽤 크게 퓨마 아세요? 퓨마? 아니죠 파마라고 속초에 꽤 큰 미용실 원장인데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해요 그런 질문을 하길래 처음에 잘이 먼저일까 골프도 똑같죠 잘하려면 즐겨야 되고 즐기려면 잘해야 되죠 근데 골프는 혼자 차요? 비교해요? 같이 해요? 비교까지는 아니어도 본인 몫이겠죠? 혼자 치죠 음악은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드럼이면 같이 기타와 베이스와 건방과 보컬이 있을 것이고 같이 어울려야지 음악이 되는 거니까 결국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즐기려면 잘해야 되고 잘하려면 즐겨야죠 근데 사회가 너무 잘 하려고만 가르치는 게 아닐까 고민도 좀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걔도 이제 마흔... 여섯? 일곱 됐죠 남자분인가? 여섯 분? 남자요 근데 투마를 이제 파마 쎄수 좋죠 쎄수있네요 소송 안 걸렸나 몰라요 고향이 그러면 강원도신가요? 강원도 양양입니다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뭐 한 20년 전 30년 전이면 골프장 개발이 많을지 많을지죠 양양에도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 군데요 골프장에는 그 당시에 공사 아르바이트나 이런 건 어린 시절에 안 했나요? 공사는 안 하고 잔기는 좀 세 명 잔디를 좀 훔쳐왔던 적이 어디다 썼나요? 그 잔디를 집에다요 집에 옥상에다가 옥상에다가 깔아놨죠 죽더라고요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린 시절이니까 설이 얘기를 해줘요 송이 설이 해봤어요? 어떤 거? 솜이 송이? 송이버섯? 우리 자연산 송이를 많이 먹었죠 잔디 위에 심어서? 아니요 아니요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가을철 되면 송이 설이를 해요 아 송이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러니까 우리 서비에서 먹죠 아니 송이버섯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난 건데 좋은 송이는 다 일본에 수출하잖아요 안 해요 산 주인이 먹어요 가족끼리? 네 좋은 송이는? 정말 특... 진짜 맛있어요 보면은 영창열 씨가 이렇게 오랫동안 드럼 연주를 하고 운동하시지도 않는다면서요 안 해요 이렇게 오래 버티는 게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먹었던 송이버섯 잘 먹었죠 저는 산삼도 먹었어요 산삼? 네 산삼도 그때 전 맞아 죽을 뻔 했죠 먹고? 네 그래서 먹고 맞아 죽을 뻔 했죠 왜요? 아버지가 비싼 거 먹었다고? 네 몰랐어요 도란인 줄 알고 외할머니가 생전에 산산 두 뿌리를 산에 사셨으니까 크지도 않고 요만한 걸 두 뿌리를 캐신 거예요 그 마루 그때 마루죠 마루 마루에다가 두 개를 놔뒀더라구요 내가 그때 여덟살인가 아홉살이었는데 누가 여기다 도라지를 툭툭 털어갖고 장독대 열고 꼬추장 찍어갖고 먹었어요 꼬추장에? 네 몰랐죠 산인지 엄청 뚜진 게 맞았겠네요 죽잖아요 그렇게 진심으로 때리는 건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아버지가 때리더라구요 파격이 진심이었다 네 죽어 잘 먹고 그 다음날 한 이틀 열 엄청 오르고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 이유가 그거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 송이버섯과 산? 네 그렇죠 또 뭐가 없나요? 특산물? 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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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죠 은어랑 은어 이제 우리는 낚시 이렇게 하고 두두두두두 해갖고 소주를 먹고 고추장에서 툭툭 내장 떼고 찍어 먹죠 은어 은어 과수원 과수원 사과 송이 포도 배 이런 거 많이 먹고 자랐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거기서 새로 왜 온 거야? 잘 먹고 거기서 잘 살지 음악하러 갔죠 아하하 음악하러 갔죠 거기는 살기는 좋은 동네이거나 문화적 약한 곳이긴 하니까 음악하러 갔죠 뭐 때 되면 그 안에 가시나요? 자주 가죠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려고 진짜요? 애들 데리고 아버지 생전에 손주들 보시라고 손주들도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많이 하라고 해서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씩 갑니다 그러면 가면 송이버섯이랑 삼 이런 거 손주를 먹이나요? 지금은 안 나죠 안 나요? 은어는? 은어는 좀 있으면 나요 은어는 6월달이 제일 맛있고요 그럼 뭐 손주들 이렇게 배 갈라서 이렇게 해줍니까? 안 먹더라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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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피자를 본인만 좋아하시는 거네요? 은어는 서울 아버지는 어머니는 좋아하시죠 가면 가족끼리 네 애들 데리고 와이프 데리고 가면 은어는 혼자 드시는 거죠? 맛을 들리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어린이도 하고 아직 어려서 그렇죠 아직 어리니까 소주 맛을 알면 은어 맛도 알겠죠 그러면 은어의 소주 몇 병 드세요? 지금은 술을 많이 먹진 않고요 그때는 어우 꽤 먹었죠 친구들이랑 같이 낚시를 밤에 낮에 가면 거의 뭐 그때 덧구리로 드셨나요? 네 덧구리 이만한 거? 두 개는 비고 오죠 은어가 그렇게 좋아요 술이 안 취해요 은어랑 먹어요? 저도 꼭 한번 먹고 오십니까? 네 그때 되면 내려가서 같이 가요 은어 잡아다가 회에 한번 와 은어는 또 처음 듣네 은어가 서울에서 포장마차에서 파는 곳이 예전에 한번 있었던 거 3마리에 4만원 받더라고요 3마리에? 얼마나 한 거예요? 요만한 거 작구나 은어가 큰 게 이만해요 보통 요만한 게 제일 맛있고요 생으로? 그렇죠 회로 먹죠 내장만 내장만 하고 대가리 떼고 칼도 필요 없고 손톱으로 쑥 내면 되니까 아 보면 확실히 그런 지방에 산 분들이랑 저처럼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랑 좀 다른 거 같아요 먹는데 저희가 뭘 알겠어요 그냥 뽑기나 해 먹었지 우리 어렸을 때 설탕 바닷가도 근처니까 바다 낚시에서 회 떠먹기도 하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잘한다 생각해보니까 되게 낭만적이게 사셨네요 그러죠 거기 낭만이 있죠 과수원 가서 서리를 해 먹어도 지동이 우리 친구놈 아버님 생전에 밤에 서리를 하러다가 닭 닭 아버지가 문 열고 야 이 놈이 새끼들아 한 마리만 가져가 그랬던 기억이 많았죠 그럼 한 마리 갖고 어떻게 해 먹었어요 백숙 해 먹기도 하고 바닷가 가서 섭 따다가 홍합이라고 하죠 홍합이 큰 건 섭이라고 불러요 섭 이제 수영에 들어가서 섭 따다가 이만한 가만히 가마솥에 섭 때려 놓고 닭 한 세 마리 때려 놓고 파 파 널렸죠 주변에 파 가서 고추 깻잎 재료가 다 주위에 있네요 주위에 다 할머니 저 왔어요 상추 이렇게 해갖고 술은 대꼬리 한 여덟 개 다섯 명이서 수영하면서 먹고 아 수영하면서 그렇죠 바닷가에서 수영하면서 먹고 자고 이렇게 딱 한번 파 가지고 들어가서 자고 잘 먹고 잘 살았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활하시던 분이 또 어떻게 음악과 관련이 될 때 어렸을 때죠 중학교 우리 중학교 때 젊은의 행진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거 보고서 백두산이라는 우리 차인 씨가 소속된 거기에 백두산이 나왔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저 악기가 뭐지? 드럼이라는 걸 처음 어린 나이에 칼라티비가 처음 생겼거든요 우리집에 잘 살지 못해서 저거 배워야겠다라는 처음 했었죠 중3 겨울 그때부터 독학으로 시작을 하다가 스승을 만나게 됐고 또 배우고 고등학교 때는 밴드부 50인조 클래식 거기에 장발적으로 들어가서 타악기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음악선생님한테도 배우고 선배들한테 배우고 선배들한테 배우고 선배들한테 배운 거는 잘 때리는 법? 음 저는 저도 고등학교 밴드부였는데 정말 많이 맞았어요 아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정말 많이 맞았어요 아 몇 명씩 김성주 아니라고 듣고있나? 아 진짜 많이 때렸어요 지금 가면 이러는데 아우 진짜 이가 갈릴 정도로 많이 맞았어요 저는 그 학교 밴드부 선배님들이 지금도 보고 싶다고 나오라고 그러면 안 나가요 저는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널 왜 봐야 되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너? 그러니까 너를 내가 왜 봐야 돼 아이씨 하고 품을 덮고 있어요 어 저는 그만 이해합니다 동문회 같은 걸 한대요 그럼 내가 널 왜 봐야 돼 거기 가서 막 니가 상황 상태인지 뭐 하라고 확 끊어요 그랬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보고 싶지 않고 너무 애매했어요 이웃없이 네 저도 집합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막 다 뛰어다녀야 되니까 맞아요 그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또 월요일마다 조회 써야 되니까 네 남들보다 한 시간 일찍 가야 되고 토요일도 했어요 악기 막 다 닦아 놓고 선배들 단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준비 싹 옷걸이 해 놔야 되고 드루와 드루와죠 아우 막 징글징글하네요 갑자기 어우 머리 아파 드라마 뭐죠? 군대 생활하는 거 전 드라마를 TV를 잘 안 보긴 했는데 거탑이요? 거탑 말고요 또 유명한 게 있었죠 타령하고 헌병대 애들이 잡으러 다니고 DP인가? DP 그거 보면서 야 저렇게 내가 17살에 겪었던 거를 제대로 지금 겪네 군대가 진짜 편하더라고요 제 밴드부 동기들이 다 얘기했어요 군대 진짜 편했어요 밴드부 때 군대 가면 너무 힘들 줄 알았다고 근데 갔더니 밴드부 생활이 더 힘들었다고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딴 얘기하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프는 정말 그냥 취미로도 하고 싶지 않으시다 어 뭐 그렇다고 아예 알할 필요까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의 저랑은 맞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더 어차피 음악이니까 네 그렇죠 더 이제 드럼에 더 몰두하겠다 네 스틱을 나는 것 같아요 그럼 골프는 정말 생각나실 때 한 번씩 치시고 어차피 또 우리 또 음악인이니까 우리 연창영 우리 님께서는 연주자니까 또 더 좋은 소리로 대중들에게 또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찬희씨도 더욱 더 아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합시다 노력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홀프 누구라 할 수 있는 거고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4시간 걷는 거 좀 피해 주시고요 연습 많이 하세요 뭐든지 하는 만큼 남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뭐 이제 음악학원 홍보도 한번 하셔야죠 저희는 정도의 길을 뒀습니다 음악을 평생 취미나 좀 잘하고 싶어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악기가 맞나 저 악기가 맞나 비교하러 오셔도 좋습니다 여기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관악구입니다 관악구 봉선동입니다 뮤직스테이션 뮤직스테이션 신호음악학원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 오늘 골린이 박찬의 노골프 좀 특색 있게 드러머 그리고 음악하시는 음악인 그리고 또 학원 원장님 연창영 원장님 모시고 되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게스트 분들과 더 좋은 시간 더 즐거운 시간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재밌습니다 저희는 종교에 기르겠습니다